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가 영상을 찍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후지필름의 XT100 삼각대 마운트 부분에 볼트 풀림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려고 AS를 하려고 충무로 지정점을 찾았는데 거기서는 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부품이 없어서 바쿠정동에 전문 수리 매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명동 물지로 종로 많이 밀리네요 카카오 앱을 실행을 안한지 꽤 오래되서 매출보다는 손님을 찾을 때 조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죠 그만큼 카카오에 많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을지로 SK 본사 빌딩 택시 정류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모실까요? 동화면세점 뒤에 흥국생명 빌딩으로 흥국생명 집사들이왔기 차량 차단도 발견했을 때 스위치 타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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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만 타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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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렌즈 입기도 하고 50mm도 또 그럼요 아 의사소통 맞습니다 400mm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135mm급 정도 가지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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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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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